말은 오랜 시간 동안 인류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동물로 이동과 운송, 농업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말은 꿈속에서도 다양한 의미를 지니며 그 꿈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말에 관한 꿈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와 해몽,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말 꿈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겠습니다. 말은 자유와 이동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꿈속에서 말이 등장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더 큰 자유를 추구하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말이 활발히 움직이거나 달리는 꿈은 삶에서 자유롭고 역동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말은 강력한 힘과 에너지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꿈속에서 힘차게 움직이는 말이나 강한 말의 이미지는 자신이 가진 잠재력과 에너지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거나 중요한 도전에 맞서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말은 또한 관계와 의사소통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말과의 상호작용은 종종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의사소통 문제를 반영할 수 있으며, 꿈속에서 말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하다면 인간관계가 좋거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말은 종종 과거와의 연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속에서 오래된 말이나 과거의 경험과 관련된 상황을 보는 것은 자신의 과거와의 관계를 재조명하거나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말꿈은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말꿈에서 자주 나타나는 장면과 그 해석을 정리한 것입니다. 말이 달리는 꿈은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며 자유와 성취를 나타냅니다. 이는 꿈을 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에서 큰 발전을 이루거나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말이 빠르게 달리는 장면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를 반영할 수 있으며 삶의 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말을 타는 꿈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이가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으며 삶에서 중요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에 잘 타고 있는 꿈은 자신감과 자립적인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잃어버리는 꿈은 불안감이나 혼란스러운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중요한 자원이나 기회를 잃어버렸거나 현재의 상황에서 방향을 잃었다는 느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자신의 목표나 계획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으며 조정이나 방향 전환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말이 상처를 입거나 다치는 꿈은 감정적 상처나 스트레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이가 자신의 감정이나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현재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말이 다치는 꿈은 자신의 내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말에게 먹이를 주는 꿈은 자신의 자원이나 에너지를 다른 사람이나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노력과 자원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을 목욕시키는 꿈은 자신의 감정을 정화하거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현재의 상황에서 정화나 회복을 원하고 있으며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말에게 목욕을 시키는 꿈은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말이 길을 막고 있는 꿈은 현재의 상황에서 장애물이나 방해 요소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이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방해 요소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꿈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나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말을 조련하는 꿈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이가 자신의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으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의 조련은 자신의 삶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살해 1말이 달리는 꿈 한 직장인은 최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으며 꿈에서 말이 빠르게 달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꿈을 자신의 직장 내 성과와 발전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말이 달리는 꿈은 그의 성취를 반영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살해 2말을 잃어버리는 꿈 한 사업가는 최근 사업 확장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꿈에서 말을 잃어버리는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 꿈을 자신의 사업 계획이나 기회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사업 진행 중 어려움을 겪었으며 꿈은 그의 불안한 감정을 상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살해 3말을 먹이는 꿈 한 학생은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꿈에서 말을 먹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꿈을 자신의 노력과 자원을 학업에 투자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학업에 대한 헌신과 노력의 결과로 좋은 성과를 얻었으며 꿈은 그의 학업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살해 3말을 목욕시키는 꿈 한 주부는 가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중에 꿈에서 말을 목욕시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꿈을 자신의 감정과 문제를 정화하려는 노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가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꿈은 그의 정화 작업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살해 5말이 길을 막고 있는 꿈 한 청년은 진로 선택에 대해 고민하는 가운데 꿈에서 말이 길을 막고 있는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 꿈을 자신의 진로에 대한 장애물이나 방해 요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진로 선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꿈은 그의 진로에 대한 장애물을 상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살해 6말을 조련하는 꿈 한 사업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꿈에서 말을 조련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꿈을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말의 조련은 그의 능력 있는 관리와 체계적인 접근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말꿈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며 자유, 힘, 관계, 과거와의 연결 등 여러 가지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말이 달리는 꿈은 자유와 성취를, 말을 타는 꿈은 자신의 능력과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의미합니다. 말을 잃어버리는 꿈은 불안감이나 혼란스러운 상황을, 말이 상처를 입는 꿈은 감정적 상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말에게 먹이를 주거나 목욕시키는 꿈은 자원을 투입하거나 정화하려는 노력을 반영하며, 말이 길을 막고 있는 꿈은 장애물이나 방해 요소를 의미합니다. 말을 조련하는 꿈은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꿈 속의 말은 꿈을 꾸는 이의 현재 상황과 감정 상태를 반영하며, 각기 다른 상황에서 꿈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이 새끼를 낳는 꿈. 가업이 번성하여 재물과 이권이 생겨나고 이름을 날리게 된다. 말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꿈. 갑작스런 비보를 듣고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말을 타는 꿈. 계획했거나 진행 중인 일들이 모두 순조롭게 성서된다. 미혼녀는 취직 또는 결혼이 성서되고, 기혼녀는 자신 또는 남편이나 자식이 득세한다. 말에 짐을 싣거나 마차에 매는 꿈. 고생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집안 식후에 누군가가 짐을 싣고 있는 말과 같이 고달픈 운세에 놓이게 되거나, 이사할 일이 생기게도 된다. 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 고시에 합격하거나 선거에 당선되는 등 크게 출세하게 된다. 군 제복을 입고 말을 타는 꿈. 군문에 들면 장군이 되고, 일반 공무원은 승진하여 장급이 된다. 말을 탄 배우가 자기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귀인이 찾아오거나, 평소 궁금했던 친구나,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게 될 친척.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여러 사람들이 울어버리거나 절을 하는 꿈. 그 만큼의 권세와 지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꿈은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어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권세를 얻게 된다는 암시이다. 말이 자신에게 급히 달려오는 꿈. 급한 소식을 듣게 된다는 암시이다. 말이 단체나 군대가 도열에 있는 곳을 지나가거나 사여하는 꿈. 남에게 청탁을 하지만 쉽게 이뤄지지 않음. 말이 춤추는 꿈. 남의 시비로 기분이 언짢아짐. 예쁜 조락말을 타고 뛰어가는 꿈. 남자는 귀엽고 아름다운 여성을, 여자는 듬직하고 성실한 남성을 만나 사랑하게 됨. 말의 목이 부러지는 꿈. 단체 수장이나 직장의 상관이 본인과 관계없이 좌청과 파면을 당한다. 말이 병들거나 지치고 다쳐서 쓰러진 것을 보는 꿈. 불연한 사고나 말썽 내지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어 손실 및 장애를 치르게 된다. 말이 도망가는 꿈. 만사가 불길해짐. 말 안장에서 떨어지는 꿈. 말 안장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게 되면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우한이 있거나 하던 일이 실패한다. 또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의혹을 상실한다. 말뚝에 묶여있던 말이 울부짖는 꿈. 말뚝에 묶여있던 말이 울부짖는 꿈을 꾸게 되면 가깝게 지내던 주위 사람들로 인해 손해를 입는다. 말을 채찍질하여 언덕을 오르는데 고생하는 꿈. 말을 채찍질하여 언덕을 오르는데 고생하면 심장에 문제가 생겨 고통을 받는다. 말을 타고 군대나 단체가 도열에 있는 곳을 사열하거나 지나가는 꿈. 말을 타고 군대나 단체가 도열에 있는 곳을 사열하거나 지나가는 꿈을 꾸게 되면 높은 기관이나 윗사람에게 청탁한 일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말을 탄 군인이나 경찰들이 총칼을 들고 있는 꿈. 말을 탄 군인이나 경찰들이 총칼을 들고 있는 꿈을 꾸게 되면 작은 일로 시비가 붙어 창피를 당하거나 어떤 강한 세력의 압력에 불복하게 된다. 말이 자신을 무는 꿈. 말이 자신을 무는 꿈은 어떤 중요한 제의가 들어올 것을 암시한다. 앞으로 관직의 요직을 차지하거나 중요한 세력을 잡아 출세의 길이 열릴만한 기회가 온다. 승진하고 명예가 높아진다. 말등에 안장을 얻어놓는 꿈. 먼 여행을 떠나거나 하던 일을 상공적으로 끝마친다. 말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꿈.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연인이 다른 이성을 마음에 두게 된다.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달리는 꿈. 부기국명하고 입신 출세하여 금이 언양한다. 명예, 입학, 당선, 합격, 학위, 자격취득, 승리, 성공, 출장, 여행, 외교, 소원성취 등이 있다. 험한 길을 말을 타고 편안히 지나가는 꿈. 부녀자의 도움으로 출세하게 되는 길몽이다. 말이 놀라서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친 꿈. 부동산, 동산 등이 흩어져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 경마를 구경한 꿈. 부동산, 투자, 증권 등의 행운이 따라 큰 이익을 보게 되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된다. 말을 탄 분인이나 경찰들이 총이나 칼을 들고 있는 꿈.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어 망시를 당하거나 강한 권력에 눌려 불복하게 된다. 채택으로 마차에 말을 모는 꿈. 사업상 직원들을 측은해서 일을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긴다. 많은 말들을 끌고 집으로 오는 꿈. 사업이 번창해서 더 확장하게 되거나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된다. 말이 마차를 끌고 길을 가다 수렁이나 늪에 빠지는 꿈. 사업이 일시적으로 몰락하고 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 말을 타고 경쾌하게 달리는 꿈. 사업이나 명예가 기세를 떨치고 번성, 발전하며 이성교세나 혼담이 오고 간다. 군대나 단체가 도열에 있는 곳을 말을 타고 사열하거나 지나가는 꿈. 상위기관이나 윗사람에게 청탁한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남녀가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는 꿈. 선남선녀가 백년가액을 맺고 신혼여행을 떠나게 된다. 분위기 있는 곳에서 킹크빛 낭만을 즐긴다. 말 배설물을 치우는 꿈. 손재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심과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말을 타고 밝은 달빛 속으로 달리는 꿈. 신기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전시회에 출품하게 된다. 학술, 예술, 창조 등의 길조이다. 임금이나 대통령이 말을 타고 시찰하는 꿈. 실력자를 만나 협조와 도움을 받고 일이 잘 풀리게 된다. 기쁨, 경사스런 일이 있다. 모자를 쓰고 말을 타는 꿈. 실업자는 좋은 직장을 얻고 직장인은 승진을 하여 자리를 옮기게 됨.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는 꿈. 악간의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일을 진행하게 된다. 말을 타고 먼 곳으로 가게 되면 기쁜 일이나 즐거운 소식을 접하게 될 것이다. 흰말이 달리는 꿈. 애타게 바라던 일이 성사드는 꿈이지만 검은 말을 타는 것은 불행을 암시합니다. 환자나 죄인이 말을 타는 꿈. 약이 감로수가 되어 환자는 병이 낫고 천우신조로 죄인은 사면 복권된다. 말이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꿈. 어떤 사건이 발생하여 구속수감되고 공경에 빠지게 된다. 매사 불길하다. 안장이 없는 말을 본 꿈. 어떤 사업을 시작돼 기틀을 얻거나 여행을 떠날 일이 생긴다. 안장이 없는 말을 타고 달려서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한 꿈. 어려운 일을 무사히 극복하여 성사시키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말이 높은 담을 뛰어 넘는 꿈. 어려움을 극복하고 뜻밖의 행운을 얻게 된다. 나에게 달린 말이나 천리마를 타고 하늘을 나는 꿈. 여러 방면에서 성공하여 권세와 명성을 떨치게 되며 자신의 모습을 남에게 과시할 일이 생긴다. 나에게 달린 말이나 특이한 말을 타고 공중을 날아가는 꿈. 여러 방면에서의 성공을 의미한다. 권세를 잡아 출세하게 되고 저술이나 작품의 제작 등으로 인하여 크게 명성을 떨치게 되고 출세하게 된다. 상도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꿈. 여러 사람들과 동업으로 일을 진행하거나 여러 사람과 협조해서 사업을 경영하게 된다. 눈 위에 말국 흔적이 또렷하게 보이는 꿈. 오래된 문헌 속에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게 된다. 발명, 출동, 발굴, 감정, 답사, 조사, 답본, 연구 등이 있다. 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는 꿈. 우편물, 전화, 기쁜 소식을 듣게 되며 친인척이나 애인 등의 귀한 손님이 찾아옴. 말등 위에 비단 안장을 얹어 승마 준비를 하는 꿈. 운동선수는 경기에 출전하여 당당히 상대 선수를 물리치고 승리를 한다. 직장인은 승진하여 예약장 급으로 휘하에 부하 직원을 거느리게 된다. 말타고 달리는 꿈. 원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권위와 재물이 생기게 된다. 남녀 간의 혼담이나 교제가 이루어진다. 말을 탈 준비를 하거나 말을 구입하는 꿈. 이사,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자기가 말을 급히 몰아 달리는 꿈. 일을 너무 급히 처리하여 불안한 일이 생기게 된다. 경마에서 자신이 지정한 말이 1등을 하는 꿈. 일이 이루어지고 승부에서의 목표 증취 등 영예와 발전을 얻게 된다. 달리던 말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꿈. 일이 잘 진행되다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서 고전을 하게 된다. 말에게 모기를 주는 꿈. 임산부는 입신 출세하여 명성을 떨치게 될 훌륭한 자식을 낳는다. 말을 타고 산에 오르는 꿈. 입신양명과 함께 신분이 상승한다. 사회단체의 추대를 받아 권력을 얻게 되거나 회사에서 진급을 하게 된다. 말이 발을 구르며 올부짖는 꿈. 자신의 노력의 대가가 남에게로 넘어가는 꿈. 말을 타고 길을 가다 말 울음소리가 산에 메아리치는 꿈. 자신의 명성이 주변의 사람에 자자하게 된다. 말이 전진하다 쓰러지는 꿈. 자신의 세력, 단체, 사업이 공경에 빠지고 재기불린게 된다. 말이 울음소리를 내며 발을 구르는 꿈. 자신의 일거리가 남을 통해서 전해진다. 마구깐을 치워 내거나 말동을 내다 버리는 꿈. 재물의 손실이나 구하는 일의 부진 등 근심과 애로를 겪게 된다.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들을 보는 꿈. 정치적인 일이나 추진 않는 사업 등이 잘 이루어진다. 태몽이라면 장차 정치가나 사업가가 될 아이가 태어난다. 말의 무리가 자신의 주위를 빙둘러 애호사는 꿈. 재반장애나 고난 등 굳은 일이 해소되고 점차 안전과 풍요를 얻게 된다. 말이 무리지어 달리는 꿈. 주변의 말썽거리가 생겨 번거롭게 된다. 말에서 떨어지는 꿈. 주변의 배신으로 하는 일을 실패하게 되고 자신의 세력, 신분, 직위 등을 잃게 된다. 말에게 물리어 고통을 당하는 꿈. 주위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세력을 잡거나 입심양명하여 신분 상승을 한다. 지의나 명예에 따른 발전, 성취의 즐거움이 생기게 된다. 말이 물에서 헤엄을 치는 꿈. 지금까지 하던 사업이 잘 되고 이 약은 기업체로 등극하게 된다. 상쾌한 길조이다. 말이 놀라서 날뛰는 꿈. 질병이나 우한 및 손실에 부딪히는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호랑이가 말을 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복덩어리가 굴러들어온다. 재물, 돈, 행제소가 있다. 조상이 집안으로 말을 끌고 들어온 꿈. 집안의 배우자나 식구를 새로 들이거나 직원 등을 새로 뽑게 된다. 또한 재물과 이권이 생긴다. 말 코삐를 잡고 끌고 가는 꿈. 집안에 재물이 생겨 넉넉해질 짐조. 미루던 일이라면 과감하게 일을 추진하라는 암시. 말을 목욕시키고 털을 다듬어 주는 꿈. 차츰 이득이 늘어나고 장애가 해소되는 기쁨을 얻게 된다. 말을 타고 들판을 달리는 꿈. 추진하고 있는 일이 막힘없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말이 대문 안으로 들어오거나 와당에서 춤을 추는 꿈. 축하받을 만한 좋은 일이 생기거나 장애, 곤란 등 굳은 일이 흩어지게 된다. 말을 타고 장가 가는 꿈. 말을 타고 시집가는 꿈. 취집, 진급, 결혼 등이 성사되며 신분이 구기해지는 등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평안해진다. 수천 마리의 말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꿈. 크게 출세하거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다. 말을 타고 눈 위를 달리는 꿈. 태고의 역사 속을 헤집고 진짜 귀한 진리를 발견하여 당대에 없는 학문적 자료를 새롭게 정립하게 된다. 창조, 연구, 발명, 아이디어, 두뇌개발 등의 기룐이다. 달리는 말을 본 꿈. 태몽으로 정치인 또는 그룹이나 회사의 총수가 될 아들을 출산하게 된다. 말에게 뒷발로 차이는 꿈.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해 모욕을 당하는 등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말과 마차가 흙탕물에 빠지는 꿈. 하는 일에 장애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말을 타려는 순간 안장이 없어져 타지 못하는 꿈. 하는 일을 잠시 멈추게 된다. 남성이 이런 꿈을 꾸었다면 불규칙한 생활을 걱정하게 되고 기운 여성이라면 자식으로 인해 고민하게 된다. 말을 타고 신나게 질조하는 꿈. 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소원을 이루게 된다. 여러 마리의 말이 자신을 둘러싸는 꿈. 해결되지 않아 고민하던 일이 이루어지며 경제적인 안정을 찾게 된다. 온 식구들이 말을 타고 가는 꿈. 현재의 집을 팔고 이사를 가거나 한 가족이 주말 여행을 간다. 나 이렇게 agua 아멘